안녕하세요. 오늘은 멀티 후크 소개해 드릴 겁니다. 제조사는 트루스크 제품이고요. 길이는 400mm 정도 됩니다. 이 목 부분은 360도 회전이 돼서 코드가 꼬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. 접을 때 계단식으로 있는 이 부분으로 접어 주시고 이 후크 상단에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게끔 됩니다. 그러면은 쭈루룩 당기면 이렇게 딱 걸리게 돼요. 자, 여기서 빼낼 때 이 버튼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. 반드시 이 계단 있는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. 한번 전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길이에 맞게끔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또 원하는 로프, 전선 이런 원형선들을 보관하기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종 문의라고 봐서 잠깐 간략하게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.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공구물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